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본내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7회차 정함입니다 사람에게는 흥망성세와 기룡화복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흥할 때에는 망할 것을 생각하고 망할 때에는 성할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24페이지 스님께서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받는 자는 빚을 짓는 것이고 베푸는 자는 덕을 쌓아 복을 저축하는 자이나 받기는 쉬워도 베풀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더욱 인색해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다 보면 베풀수록 기쁨이 형성되어 그 마음 또한 더욱 넉넉해진다 원효 대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무지한 사람에게는 지식을 형편에 따라 베풀되 그러한 생각이 나면 그것을 다른 날로 미루지 마라고 하였다 소성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등 하지 마라가 기본이지만 대성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방생을 근본으로 하며 훔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널리 베푸는 것으로 기본을 삼아 물질을 보시하고 정신을 보시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옛날 중국에 원효범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운명이 기구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운국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운국은 원효범에게 팔자나 세상 탓을 하지 말고 공덕을 짓도록 하여라 하니 원효범은 누가 공덕을 지을 줄 몰라서 안 하십니까 저도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한 끼의 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가 무엇으로 공덕을 짓겠습니까 하자 운국은 참으로 답답하구나 새로운 것을 얻어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늘 내가 지니고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되 찡그리지 말고 사랑스럽게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에는 착하게 들으며 입으로 말을 할 때는 욕하지 말고 칭찬하는 일들만 한다면 돈이 없어도 넉넉히 공덕을 지을 수 있느니라 하였다 원효범은 이 말을 듣고 왠지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 이때에 연약한 한 노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원효범은 재빠르게 노인 옆으로 뛰어가 그 노인을 부축해 주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이렇게 친절하고 착한가 저는 집도 없이 떠도는 거렁뱅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일 좀 도와주면 어떤가 내가 밥은 먹여 주겠네 원효범은 당장 취직이 되었고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그 양반 집의 수양 아들이 되며 결혼도 하게 되었으며 훗날 과거에 급자여 당상의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흥망성세와 기륭화복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흥할 때는 망할 것을 생각하고 망할 때는 성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되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산다면 장차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과거에 베풀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쳐도 언제나 도둑신세를 못 면하고 일반인이 좋은 일에 쓰는 돈은 아무리 물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얼마를 써도 그 덕목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됨을 명심해야 된다 스님이 그래서 운국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크2에는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 지성도 아니거니와 오직 마음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뜻대로 되지 않아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이럴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은 깊은 사랑에 우러나오는 누군가의 격려입니다 그 격려에는 힘들어 지쳐있는 마음에 깊은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따뜻한 격려를 기원 드리며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7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